하나님 말씀은 열한교와 6장 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엘리사의 기적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엘리사의 기적보다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 또 그 일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있는 실질적인 그 기적의 근원, 비밀은 무엇인지를 좀 더 계속해서 엘리사의 기적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그의 사완에게 여하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사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엘리사는 보고 있는데 그의 사완은 그 영적인 사실들을 보지 못해서 떨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이적을 보면 그 능력에는 한계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신약의 오병이와 같은 기적과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 나아만 장군의 그 문둥병이 고침을 받는 기적 물에 빠진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게 하는 기적 하룻밤 사이의 아람 군대를 완전히 몰아내게 하는 기적 등 엘리사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그를 상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힘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그리고 실질적인 그 힘의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엘리사의 행적은 그의 스승 엘리아보다 훨씬 더 많고 구체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아를 통하여 일어났던 기적이 워낙 특별했고 상징적이었기에 사람들에게는 엘리아의 능력이 강하게 각인되어 있었지만 실제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은 엘리사가 기도했던 대로 엘리아보다 갑절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능력을 사용하는 그 방향성이 스승 엘리아와 조금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계속 보여주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던 무리들이 굴복되기를 원했다면 또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이 그렇게 증명되기를 원했다면 엘리사는 그 힘을 상대보다 더 큰 힘으로 보여주어서 상대를 굴복시킬 강력한 능력으로 사용치 않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끄심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영적 안정감을 이루는데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아의 능력을 보면 하나님이 이 능력을 드러내게 하셔서 저들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내가 하나님의 종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능력의 모습 속에서는 그 능력을 통해서 뭔가를 어필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엘리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에서도 참으로 덤덤하고 기적 자체에 뭔가 의미를 두고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부분들도 엘리사는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기적 자체에 대한 기록들을 또 성경의 저자가 기록함에 있어서 또 엘리사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태도가 조금은 엘리아와는 조금 다릅니다. 엘리아는 가짜고 엘리사가 진짜다 이런 말들이 아니라 그 방향성들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엘리사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심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영적 안정감을 이루는데 그 기적을 사용하고 있고 그 기적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능력은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것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그 문제의 사건과 현장 앞에서 떨지 않고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엘리사의 힘이었어요. 엘리사의 영적인 안정감이 엘리아와는 좀 다릅니다. 엘리아는 그 진폭이 좀 있잖아요. 있으면 확 떴다가 또 쫓겨가면 또 확 낙심했다가 다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진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엘리사는 그런 게 없어요. 처음부터 굉장히 잠잠했고요. 큰 문제도 크게 보지 않았고 큰 기적 앞에서도 크게 들뜨지도 않았어요. 큰 시험 앞에서도 크게 낙심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어떤 그의 영적인 태도와 모습이 안정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실질적인 엘리아의 영적인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사의 영적인 비밀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또 6장과 11개와 7장에 있는 부분들을 먼저 잠시 보면 그런 것을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사람을 힘으로 굴복시키려 하기보다는 사람을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변화시키려 하는 모습이 더 많이 보였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적이 필요했던 현장은 언제나 당황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린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무리들은 절망했고 큰 두려움에 빠졌으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지만 오직 엘리사만은 잠잠히 그것도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적을 일으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사의 영적인 안정감과 평안함은 실제로 문제 앞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며 당황시키게 하는 그 사건의 힘보다 더 크지 않으면 보여줄 수 없는 모습입니다. 문제를 딱 보면요. 그 문제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 사람은 떨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 밑에서 무기력한 자기 모습을 보면 그 다음부터 당황스럽고 실질적으로 떠는 것입니다. 우리 그 모습을 예를 들면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이 아주 강력한 걸 하나 들고 있어요. 그럼 탁 들이받았어요. 그럼 아유 큰일 났다면서 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그냥 전화하면 됩니다. 끝나요. 그럼 보험에서 알아서 처리해줘요. 더 이상 그 사람을 상대할 필요도 없고 모든 사고 처리가 간단해집니다. 우리가 보험 하나만 들고 있어도 그렇게 문제 앞에서 떨지 않는데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걸 그렇게 크게 보지 않고 크게 떨지 않아요. 엘리사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일으키고 있는 기적의 현장에서의 그 사역의 시간보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던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기적의 현장에서 백성들에게 하고 있던 고백의 말을 듣다 보면 알 수 있는데 사실 기적은 짧은 순간에 일어났던 일들이었지만 엘리사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도 안 받기를 멈추지 않고 있었기에 그는 언제나 어려움의 상황에서 이렇게 떨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기도하여 이르되 그가 기도하는 중에 이 부분들이 엘리아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많은 부분들을 또 성경의 저자는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1개와 6장과 7장에 나와 있는 엘리사의 기적만을 보더라도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먼저 아람 군대가 번번이 이스라엘 왕을 죽이고자 했으나 실패했던 그 이유를 성경은 엘리사가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리 알고 알려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엘리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언제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엘리사가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 주신 성령의 감동하심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아람왕이 이제는 먼저 엘리사를 이스라엘 왕보다 먼저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를 찾아 도단성으로 많은 병고와 군사를 이끌고 가서 성을 애워싸게 됐는데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게 된 엘리사의 종이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지만 이때 엘리사의 기도의 내용을 봐도 엘리사의 영적 안정감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엘리사의 말을 살펴보면 엘리사는 스스로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그 마음을 떨지 않도록 잘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실제적인 비밀이 먼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고 있던 영적 사실을 이미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보고 있는데 종은 보지 못해서 떨고 있거든요. 그럼 나처럼 본다면 종도 떨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떨지 않는 것처럼 저도 떨지 않도록 나를 보게 하신 것처럼 저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엘리사의 영적인 안정감의 비밀이었고 영적인 힘의 비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사는 실제로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이고 그 사실들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 있는 것이 육신적인 눈이 보고 안 보고가 아니라 영적인 눈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읽어보면 이러한 자신의 영적 안정감을 지금 아람 군대의 모습만 보면서 떨고 있는 자신의 사안도 분명히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이 보고 있던 그 영적 사실을 함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엘리사는 또한 아람 군대를 향하여서는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눈은 단지 육신적인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지금 눈을 보고 있거든요. 갑자기 앞이 안 보여서 당황하고 있지 않아요. 저들은 자기들이 못 보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저들은 정상적으로 평상시처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저들을 향하여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 눈을 어둡게 해달라는 것이 단순히 육신적인 눈을 못 보게 하는 것과는 좀 더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이 보기는 보는데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고 저들이 사실을 분간하지 못하도록 미련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쪽은 영적으로 더 민감하게 하여서 더 보게 하기를 기도하였고 한쪽은 영적으로 더 미련하게 하여서 보기는 보아도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도록 영적으로 아둔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엘리사의 종에게는 보아서 그 믿음에 엘리사와 같은 영적인 안정감을 평안함을 가지고 잠잠히 있게 하셨고 오히려 교만했던 저 아람 군대들은 저들을 미련하게 하셔서 엘리사가 직접 저들을 이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군대가 있어도 그냥 저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군대 앞으로 완전히 애워싸면 이건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신의 주위에서 자신을 지키고 있던 그 불말과 불병거를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엘리사와 엘리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봐야 될 부분이 이것인데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잖아요. 상식적으로 본다면 누구나 그 상황에서라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성을 애워싸고 있는 저 아람 군대를 완전히 몰아내달라고 기도를 할 것 같은데 엘리사는 그러한 기도보다 오히려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후에 저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유인하고 이스라엘 왕 앞에 세웠고 왕이 이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를 묻자 엘리사는 그저 떡과 물을 먹여서 다시 돌려보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엘리아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어요. 그럼 이제 군대끼리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말과 불병거는 단순히 엘리사를 영적인 안정감을 이루는 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고 계시구나 라는 것만 아는 데만 그냥 그렇게 사용했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달라고 또 해서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나를 보게 해서 나를 든든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들은 보지 못하게 해서 미련하게 하여달라는 기도만 합니다.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는 전혀 상관없이 저들이 그냥 영적으로 무지하게 돼서 이스라엘 성 안으로 들어갔고 그 속에서 눈을 떴을 때 저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음을 그저 깨닫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당장 저들을 이제 몰아넣으니까 다 쳐 죽일까요? 칼로 쳐 죽일까요? 할 때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고 해요.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저 떡과 물을 주어서 잘 먹이고 난 후에 그냥 그대로 평안히 보내라고 합니다. 저들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요. 저들이 또 은혜를 입었음을 알게 될 것이고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이로부터 저들은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으로는 절대 한 발짝도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베나닷 왕이 다시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 후에 아람왕 베나닷은 미련이 남아 그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전면전을 치르기 위해서 왕이 있는 사마리아 성을 다시 완전히 애워싸게 되자 이로 인하여 성은 굶주리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자신의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로 아주 혼란이 가득하게 되므로 왕은 이 문제가 엘리사가 그 아람 왕을 화가 나게 한 문제로 여기고 엘리사를 잡으려 했지만 엘리사는 동요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던 성 중의 사람들을 보면서 내일 이맘때면 다시 평화를 되찾게 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람 군대를 몰아내고 엘리사의 말대로 다시 성이 정상화되었는지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개와 7장 5절로 7절에 보면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주 그곳에서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고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해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낙위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정신없이 도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성 밖에 있던 문등병자들이 보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아람 군대는 그렇게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눈을 어둡게 하셨던 거죠. 영적으로 또 한 번 그 일전에 왔던 사람 군대랑 똑같이 상황 판단을 잘못하게 한 것입니다. 저때는 제대로 보지 못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이들이 큰 소리를 들었대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불말과 불병거는 보여주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군대를 움직여서 그 소리를 크게 듣게 하여서 저들이 그 상황을 잘못 판단하게 하여서 스스로 도망하게 하셨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불만과 불명거를 움직여 보세요. 숫자가 저들의 군대 숫자보다 더 많다고 했는데 그 소리를 저들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저들이 착각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들이 오해하게 돼서 아 연합군으로 다른 군대가 저들을 도와주려고 주위에서 왔구나 저들이 연합한 군대가 우리를 상대하면 우리는 다 죽게 되니까 급하게 도망가자 하고 다 도망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불말과 불명거에 실질적인 힘은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저 소리만 더 요란하게 내어서 저들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를 여전히 다 죽이지 않으셨고 그저 저들의 생각과 눈을 어둡게 하여서 그저 도망을 가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절자하여 사용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신 것입니다. 엘리아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그 능력을 엘리사를 통하여서는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도 그렇게 그것을 피로치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질적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무기력함은 어디서 온 것이었습니까? 영적인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었거든요. 육신적인 자기의 힘을 의자해서 그것만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저들의 그 힘은 가만두고 저들을 그저 미련케 하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저들은 힘없이 그렇게 당하는 것을 그냥 보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저 힘을 건들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영적인 사실들을 온전히 붙잡게 하니까 아무리 태산과 같은 저 문제 앞에서도 떨지 않고 능히 이기게 하신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날 엘리아가 백성들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강대강 힘의 모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 힘이 엘리아가 보여주려고 했으니까 더 큰 힘이 나와가지고 엘리아를 또 눌렀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힘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한 엘리아는 낙심해서 죽을 것밖에 없다고 했는데 힘에는 더 큰 힘이 나타나요. 그러나 엘리사는 힘으로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여유를 자기는 그저 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밀어넣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그 비밀이 엘리사를 누구보다도 더 강하게 하였고 안정하게 되었고 한 번에 끝내게 하였던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엘리사와 그 사실을 보지 못하도록 어둡게 된 아람 군대의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엘리사는 분명히 능력을 엘리아보다 많이 베풀었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두 배 이상으로 더 많이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능력 자체가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능력에 그 일으키는 그 방향성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영하고 있던 그 사역의 태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제로 더 크게 엘리사를 통해서 영향을 미쳤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사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온전히 든든히 지키고 있던 영적인 안정감을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동일하게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는 대로 기도할 수 있었고 엘리사가 기다리는 대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면서 우리 눈앞에 어쩌면 아람 군대와 같은 태산과 같은 그 힘이 우리를 억누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 저 힘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힘을 우리가 기도하며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릴 능히 지켜주시는 불말과 불병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먼저 떨고 있는 내가 있다며 나의 모습을 본다며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내가 오늘 이 문제 앞에서 보지 못함으로 지금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더 크신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더 크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일들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더 의지하고 있었던 왕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을 향하여 전하겠다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서야 된다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환란과 기근과 전쟁은 다 북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저들은 오히려 오해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빨리 이 어려움의 상황으로부터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게 응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환란과 기근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진행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엘리사는 그 상황을 타개하기로 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잠잠히 하나님의 메시지로 증거되어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함께 그 어려움의 시기를 진행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그렇게 지키면서 하나님이 비록 진노 가운데 저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고 있지만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저들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것이 저들을 구원케 하는 메시지와는 개념이 다른 것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자체보다도 그 능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극률하심과 사랑하심을 전달하였고 그렇지만 회개치 않는 그 백성들의 고통들을 계속 그 시간표를 통해서 저들이 깨닫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냥 사건이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돌이키를 원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표 속에서 내가 정말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당장 사건을 해결할 해답과 능력인가? 아, 아니구나.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먼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먼저 깨닫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있어서 정말 새롭게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고 영적인 지식이 회복되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누려지길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어떤 세상의 피조물은 감히 넘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스스로 절제하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극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엘리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던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던 영적인 비밀들을 혹시 우리도 현실과 사건과 상황 앞에서 떨고 있는 모습이라면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잠잠케 하시는 그 이웃과인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늘의 불말료가 불변거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 무엇보다도 사건이 해결되기보다 앞서 영적으로 담대해지며 영적인 안정감과 평안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올바로 기도하게 하시고 올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인도받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주시는 온전한 축복서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